아주 장엄한 커튼콜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커튼이 열리면 화면에서 가수가 노래하거나 악사가 악기를 연주하는 굉장히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면서 이 곡이 끝나면 다시 또 커튼이 아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주 멋지게 펼쳐지는 지금처럼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커튼이 내려오면서 곡이 끝나는 것을 이러한 커튼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키네마스터의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편집 화면을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제일 바탕에 타임라인을 제일 첫 번째 레이어에 레이저광선 지금 레이저광선이 보이죠? 이런 레이저광선을 먼저 깝니다. 먼저 가져와요. 이 레이저광선은 키네마스터의 스티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현재 악사가 지금 있죠? 기타리스트가 지금 와 있는데 기타리스트라든가 혹은 가수, 아쿠디언 연주자, 섹스폰 연주자 이렇게 자기가 촬영한 영상을 여기에 가져와야 되겠죠? 크로마키가 안되더라도 그대로 가져와도 됩니다. 크로마키가 되면 더 좋겠죠? 현재 이 영상은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크로마키로 정체된 것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장식이겠죠? 이 깃봉 같은 것 보이죠? 이게 깃봉 같은 이것은 현재 아래쪽에 보면은 타임라인은 이 파일인데 이것은 파워디렉터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스파크를 두 개 반짝반짝 하는 것을 여기에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편집을 부분적으로 편집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소개한 커튼콜, 화려한 커튼콜, 국립극장, 서울국립극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커튼콜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로 가야 되겠죠? 이 미디어로 가면 안됩니다. 첫째 줄이 안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까 레이어로 가야 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그 커튼콜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미디어를 터치한 다음에 제 경우에는 즐겨찾기에다가 지금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즐겨찾기를 지금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제가 여기에 있는 커튼콜 있죠?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쫙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든가 이런 커튼콜을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길게 눌러 볼게요. 길게 누르면 여기에 커튼콜을 해놓고 제가 이것을 여기에 구해놨습니다. 이 구하는 곳은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하면 타임라인이 오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툭 터치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지금 왔습니다. 이게 커튼콜이 지금 왔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서 보시면 쭉 내려가서 화면 전체를 꽉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화면 분해를 터치합니다. 화면 분해를 터치해서 여기에 전체 화면이 있죠? 이 전체 화면을 터치합니다. 전체 화면을 터치해서 화면을 꽉 채웁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나가서 아래쪽에 보면 크로마키라고 있어요.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왜 크로마키를 터치하느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여기 보세요. 이 커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 색깔이 여기 네이비 블루 컬러가 여기 나와 있죠? 이 색깔 없애야 뒤에 배경이 다 화면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로마키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적용 동그라미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터치하니까 현재 이 색이 빠지지가 않아요. 이 색이 빠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키 색상에서 조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는 경우는 키 색상 이걸 터치합니다. 키 색상을 터치해서 그 배경색과 똑같은 색을 골라줍니다. 이 색이죠? 이 색. 똑같은 색입니다. 이게 다. 그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요. 터치했습니다. 다시요. 잘못 선택했네요 제가. 다시 색을 선택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럼 선택하면 여기에 선택된 색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터치하겠죠?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네비 블루 색깔이 빠졌죠? 빠지고 여기에서 이 커텐이. 이 커텐이 올라가는 것이. 커텐이 올라가는 것을 선명히 하려면 28%를 왼쪽으로 밀어서. 최대로 밀면 50까지 갑니다. 50까지 갑니다. 그래서 50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커텐이 된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제일 앞에 가서 프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프레이 시킵니다. 프레이 시키보면 커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커텐이 멋지게 열리죠? 이렇게 끝나고 현재 제가 가져온 것이. 그 다음에 커텐이 바로 닫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라서 스톱하고. 이것은 잘라서 끝부분이 갖다 나와야 되죠. 커텐이 닫히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커텐콜을 찾아서. 여기 커텐콜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화면에 보세요. 커텐콜이 완전히 올라갔다고 생각될 때. 그것도 잘라 줘야 됩니다. 자. 커텐콜이 완전히 올라갔다. 완전히 올라갔죠? 화면에 보세요. 커텐콜이 완전히 올라갔어요. 위로 다 올라가고 안 보입니다. 이때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커텐콜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가위, 트림앤 분할을 터치해서 분할을 합니다. 여기 분할을 터치합니다. 이거는 커텐이 닫히는 부분이니까 그 끝에 갖다 놔야 되겠죠. 분할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분할이 됐는데 이 커텐을 이 커텐 되는 이 커텐을 커텐이 닫히는 이것을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영상이 음악이 곡이 끝나는 부분에 딱 맞춰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끝나는 부분에 딱 맞췄죠. 이렇게 맞춥니다. 맞추고서 플레이 시켜볼게요. 플레이하면 화면에서 커텐이 지금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커텐 클로즈입니다. 커텐이 닫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커텐 커텐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동영상 크로마켓 동영상 어디에서 구했느냐 하면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에서 구해진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에 가서 비디오에 가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큰 화면을 보여드릴께요. 이것을 큰 화면을 보려면 플레이하는게 있죠. 이것을 길게 누르면 큰 화면을 보여요. 길게 제가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 플레이가 되겠죠. 플레이 되면서 커텐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주 멋지게 커텐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악사나 가수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화려한 레이저 광선 보이고 분쩍분쩍하는 스파크도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곡이 끝날 때까지 쭉 연속 편집을 해야 되겠죠. 편집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커텐이 내려와야 되죠.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같이 커텐이 쭉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 편집의 마지막 부분이 끝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아주 장엄한 그런 커텐 콜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 앱에서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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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